순천시는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순천시가 전액 부담하고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총 20가지 항목을 보장하며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대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5가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종류의 감전사고도 추가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콜센터 또는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세요. 순천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하세요. 순천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